논문을 표절을 하고 대피를 했고 몇 줄 뱉힌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냥 긁었구나 제 딸이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반칙이 있거나 위법이 있거나 분명히 그건 아닌데요. 사촌들이 했던 스펙사케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한 게 아니냐. 아이비 리그에 갈 때도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새로운 스페이 캐슬이 하나가 만들어진 게 그 시장입니다. 법무부의 새로운 수장 한동훈 전 검사가 대한민국 제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장관이 되기 전 그를 곤혹스럽게 했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드리고 충고의 말씀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자녀 논문의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수의 논문과 전자책들, 후보자의 자녀가 지금 발간했다고 하는 것들이 표절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두세 페이지, 많으면 여섯 페이지 정도짜리 그런 영문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논문 개수, 그 다음에 전자책 개수, 발간한 개수만 보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의학, 과학, 경제까지 통화를 하면서 이러한 논문을 작성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딸, 아이가 직접 한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저는 딸, 아이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장려 18살 한 씨. 강남의 일반 중학교를 다니다가 현재는 인천의 한 국제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고등학교 2학년생. 영어 전자책들을 발간하고 온라인 잡지에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3개월간 8편이나 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한 논문에 대필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한겨레신문에서 한 씨의 논문이 대필 작가에 의해 쓰여졌다는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겁니다. 담당 기자를 만나 취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논문 관련해서 처음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는 짧은 기간 내 이렇게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어떻게 그 개인이 혼자서 쓸 수 있었겠느냐라는 문제의식 처음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누가 도와준 게 아닐까 입시 컨설턴트의 존재를 처음에 의심을 했고. 저희 취재 과정에서 문서 정보를 확인을 하면 그 벤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이름이 그런 대필 작가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이트나 이런 곳에 한 두세 군데 올라있는 거를 발견을 해서 실제로 연락을 하고 이제 그 확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케냐의 벤슨이라는 대필 작가가 본인이 쓴 논문이 맞다며 인정을 한 겁니다. 자신의 문서 정보 등록 날짜를 자세히 보여줬는데요. 한 씨의 논문과 같은 내용의 등록 날짜가 논문 게재보다 20여 일 빠른 문서였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이 저분이. 따라서 후보자께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저분이 한겨레 신문에 돈까지 요구한 분 아닙니까? 당시 한 후보자는 돈을 요구했다는 벤슨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며 날의 대필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작진은 직접 벤슨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러나 그와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대필 작가의 신분상 드러나길 꺼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 씨의 또 다른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일보의 표절 논란 보도 실제로 한 씨의 논문을 표절률 검사 프로그램에 돌려봤더니 이탈리아 독일의 원 저자들 논문을 61.9%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을 표절한 것일까? 두 논문을 비교해봤습니다.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 표절한 부분 색이 지날수록 단어와 문장이 같다는 유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논문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도 검사를 하게 돼요. 유사도 검사가 20% 미만을 보통 받거든요. 검사를 해서 20% 넘으면 아예 논문 독려 심사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씨는 봉사활동으로 여러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에서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한 씨의 이런 봉사활동 이력은 미국의 신문에 질리며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봉사활동만 2만 시간에 달합니다. 지금 따님이 여러 군데서 수상을 하시면서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2만 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 잡고 2000일 아닙니까? 2000일이면 거의 5년이 넘습니다. 5년 동안 매일 10시간을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2만 시간이라는 봉사시간을 본인이 기록했는지 이 내역을 내라고 공적 조서를 내라고 해도 후보자가 전혀 제출하지 않는데 단체가 전체 합쳐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봉사이거든요. 전 적어도 이게 이 과정에서 교과 과정에서 물론 아이들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나중에 이거가 큰 경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봉사활동은 저는 장려돼야 하는 거라고는 일단 생각합니다. 한 씨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천시에서 시의회 의장상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상을 받았습니다. 한 씨의 자원봉사 기록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씨에게 상을 수여한 인천광역시. 구체적인 봉사 기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예 저희 아티스트에서 왔는데요. 이 친구들이 아이들이 영화하는 거를 많이 좋아졌고 이 친구들이 이제 진짜 지수 거를 하는 친구들이 있게요. 이 친구는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7시 전부터 8시에 이렇게 봉사할 때 하는 걸 이제 알고 있거든요. 아 매주? 우리 이제 이 오랜만에 제가 뭐 할 거예요? 네 오랜만에 1시. 한 씨의 자원봉사활동일지 매주 활동한 봉사시간과 한 씨의 서명이 날짜별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날짜가 보입니다. 제작진의 방문일은 6월 9일, 하지만 이미 6월 21일, 28일, 다음 달 7월까지 봉사 기록이 적혀 있고 한 씨의 서명이 돼 있습니다. 이 서명이 다 봉사가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아까 분명히 그거는 저희가 갖고 오신 거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랬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이제 날짜를 그렇게 전부 잡아놨을 수도 있는데 확인을... 아니, 사인까지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솔직히 선생님, 이거는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것도 전부 다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답변을 하겠다던 담당 기관. 그러나 끝내 PD숍에 공문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장려의 여러 경력 중에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앱을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한 씨는 스마트폰 앱도 만들었는데요. 미국의 이름은 XOO family. Hello, my name is XOO family. 안녕하세요, my name is XOO family. Hello, my name is XOO family. 미국에 있는 이종 사촌들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앱은 시청각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사전에 등록된 봉사자들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한 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앱 제작 대회도 출품해 준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앱은 한 씨와 사촌들이 스스로 개발한 것일까. 앱 시연 영상을 보니 휴대폰 번호가 하나 뜨는데요. 통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의뢰받았던 거예요, 금액은 200짜리였고. 그 학생 무슨 방학 때 숙제라고 해서 앱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아줌마라고 기억하는 게 뭐냐면 중간에 늦는다고 하도 시달림을 받아서. 동생이 변호사라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대검 공안부장의 사위인 한동훈 장관. 그의 딸 한 씨에게 한 장관의 처형인 진 씨는 이모가 되고 진 씨의 자녀인 최윤서 씨와 최수진 씨는 한 씨와 이종 사촌 지간입니다. 한 씨와 최 씨 자매는 어려서부터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엔 그들이 주축이 돼 온라인 잡지를 발견했는데요. 여러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기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도 함께 작성해 학술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디 수첩에 한 씨와 최 씨 자매의 스펙 의혹에 관한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얼마 후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한 장관 딸의 스펙 의혹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입장문. 이 입장문을 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정치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애가 불이익을 당해. 이것이 엄마의 이름으로 분노를 한다. 사실은 그거는 되게 원조적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 한인 학부모들의 입장문을 작성한 분께서 입장문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한동훈 장관의 딸 스펙 의혹에 관련해 미국 한인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 학부모들은 한동훈 장관의 딸뿐만 아니라 그 처형 자녀들의 스펙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를 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PD첩 제작진이 미국으로 가서 그 실태를 본격 취재했습니다.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한 씨의 이종사촌 최 씨 자매에 관한 제보를 취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제작진과 연락이 닿은 세너제이의 한인 학부모들. 최 씨 자매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의견 교환이 활발한 지역 커뮤니티. 제가 지금 교육방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오늘 가장 최근에 올라오고 이런 논문 철회된 얘기들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개조사 요구서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댓글을 진짜 많이 써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댓글은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 몇 분은 이제 그만 좀 해라. 왜 처형 가지고 그러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거 빨리 해결해라.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것들을 나중에 대학 갈 때 스펙이 안 쓰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화가 나는 게 문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A를 막 했어. 그런데 A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A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B를 어플라이 하고 B를 만들어서 다시 C를 만들어서 결국은 어떤 다른 결과물을 가지고 그걸 더 크게 만들어서 그걸로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 A라는 걸 안 쓸 수 있고 쓸 수 없을 수 있고 B를 썼잖아. 한 씨의 이종사촌 언니, 첫째 최윤서 씨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1년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펜실베니아 대학교 치과대학에 합격해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동생 최수진 씨도 올해 언니와 같은 학교 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최 씨 자매의 스펙에 대해 미국 학부모들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제작진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활동했던 곳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취재 중에 제작진에게 온 문자 한 통. 최 씨 자매를 잘 안다는 어느 학부모의 제보였습니다. 동생 최수진 씨의 수상 명단을 클릭해 봤더니 글쓰기 대회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대회 수상자 명단을 입수하여 제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최수진 씨가 홈스쿨 소속으로 담당 선생님은 엄마인 진 씨로 수상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당시 동생 최수진 씨는 세너제이 쿠퍼티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자매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9년. 미국의 물리경시대회 명단에는 자매의 소속이 둘 다 가천대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최수진 씨가 홈스쿨 소속이 둘 다 가천대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최수진 씨가 홈스쿨 소속이 셋 엄마 진 씨에게 어떻게 된 연휴인지 물어보기 위해 연락을 해 봤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최 씨 자매는 왜 자신들의 소속을 실제와 달리했을까. 미국 한인 학부모들의 입장문을 쓴 김지영 씨. 그녀가 학부모들의 생각을 들려주었습니다. 저희의 추론인 마지막 결론 낸 추론은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자기네한테 좀 유리한 것들. 그때그때 필요하게 스펙을 위해서 소속 같은 거는 탄력적으로 바꾼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뉴멕시코 주립대학의 이상원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최 씨 자매에게 표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 자매가 논문을 표절한 것일까 이상원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황당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그 인트로부터 이제 창고문화까지 쭉 읽었을 때 제 거랑 그냥 거의 똑같았어요. 똑같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컨텍스트가 좀 특이하잖아요. 좀 한국의 촛불집회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트로락션을 다른 페이프랑 다르게 공개 좀 복특하게 썼고 한국 컨텍스트를 이제 많이 풀어내고 썼는데 그냥 그냥 가리고 읽으면 제가 몇 년 전에 쓴 건지 아니면 남이 뺏겨서 쓴 건지 사실 모를 정도로. 소셜미디어 역할에 대해서 한국의 촛불 시위를 통해 연구한 2018년 이상원 교수의 논문. 2021년 최 씨 자매와 학생 두 명이 함께 쓴 이 논문 역시 촛불 시위를 통해 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논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서론의 앞부분에 나오는 날짜가 똑같고 단어 몇 개와 순서만 다를 뿐 내용도 같았습니다. 두 논문에 적힌 단어들도 거의 같고 의미하는 내용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최 씨 자매의 논문 끝부분에 적힌 숫자가 다릅니다. 이렇게 작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분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거에 셋업은 똑같이 해놨어요. 가설까지도 똑같이 세워놨는데 그 가설을 테스트를 하는 과정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하나도. 제가 하는 방법을 쓸 줄 모를 테니까. 그래서 아마 표절들도 그래서 46%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만약에 했으면 훨씬 높았겠죠. 며칠 후 터키의 한 대학 교수도 자신의 논문이 동생 최수진 씨에게 표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저자인 제이미 교수의 논문 제목에 문장 순서만 바꾼 최 씨의 논문 제목. 코로나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제이미 교수의 연구 논문과 동생 최수진 씨가 다른 학생들과 쓴 논문 내용이 거의 같았습니다. 이 논문은 표절 검사 결과 75%를 표절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They took reactions to the pandemic conditions exactly the same. But here they just added California instead of just Istanbul. So, look. 제이미 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최수진 씨의 논문은 결국 게재가 철회됐습니다. 제이미 교수는 최수진 씨가 입학허가를 받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최 씨의 표절 사실과 함께 학교 측에 정당한 조치를 바란다며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펜실베니아 대학 측은 학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동생 최수진 씨가 작년에 단독 저자로 이름을 올린 구강 건강에 관한 논문. 그녀는 올 가을 치과대학에 입학 예정입니다. 이 논문도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절률이 무려 78.2%. PD 수첩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최 씨의 자매들의 논문이 그들의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학생 일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 씨 자매에 대한 스펙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언니 최윤서 씨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학생들 채팅방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표절했다는 자신의 논문은 대학 입학 후의 논문이므로 입학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최윤서 씨의 입장을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딸과 최 씨 자매가 만든 온라인 잡지도 다른 기사를 표절했다는 것. 이게 최X 학생 건데 그 학생이 이 팬데믹 타임즈 자기 웹사이트 지금은 이제 내려졌지만 캐시 버전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기가 여기 을빙 골드 다 표절로 나온 거죠. 왼쪽은 그 학생들이 쓴 거 오른쪽은 이제 표절한 팝잇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게 발표날이 이제 날짜를 보시면 2020년 11월 14일 최X이 한창 입시 중일 때죠. 고3 때네요. 고3. 고3이 대학 막 지원할 때쯤이죠. 비디오 게임 관련 기사도 그렇게 표절했고 이것도 2020년 한창 입시 때일 때고요. 논문뿐만 아니라 온라인 잡지의 내용도 다른 기사를 표절해 주기적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이제 뭐 장문 과제를 제출할 때 이런 표절 검사를 거쳐서 다 하거든요. 그 웹사이트에 딱 제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표절 검사를 다 하는. 그래서 이 학생들도 그거에 대해 몰랐을 리가 없고요. 그래서 그 표절 프로그램에 돌려봤으면 또니 이렇게 나올 걸 당당하게 논문이라고 게재를 한 거죠. 언니 최윤서 씨는 펜실베니아 치과대학에 여전히 재학 중입니다. 올 가을 언니와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 예정인 동생 최수진 씨. 그녀는 지난 6월 3일에 열린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기사는 해외 언론에 실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딸의 스펙 의혹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논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한 장관의 딸과 이종 사촌들의 스펙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처형인 진 씨의 수상한 행적에 대해 여러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최 씨 자매의 표절 논문의 실체가 드러나자 한편에선 또 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라인 잡지 발간이나 논문 작업에 함께 활동했던 학생들의 학부모입니다. 최 씨 자매의 표절 논문의 실질은 무엇일까요? 최 씨 자매의 표절 논문의 실질은 무엇일까요? 엄마가 질문을 하면 무례하게 억박을 지르거나 질문하는 엄마를 무한하게 하는 일이 종종 있어 그저 따라가기만 해야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평소 자녀들의 교육의 열성이었다는 최 씨 자매의 엄마 진 씨. 그녀는 딸들의 여러 활동들에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한인사회 학부모들의 말에 따르면 진 씨는 주변 학생들에게 개인 입시 컨설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인 광고 사이트에 진 씨의 메일이 적힌 입시 학원 광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광고에 나와 있는 해당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입시 학원 광고에 나온 주소지. 대학 입시에 관련된 과목들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진 씨가 실제로 입시 컨설팅을 한 것일까. 잠시 후 해당 학원의 원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 씨 자매가 이 학원을 다니면서 학부모로서 진 씨를 알았다고 합니다. 잘해야죠. 그녀는 지rov would not like to go down them. 베 대용을 하려고 합니다. 원장의 서면 답변에 따르면 진 씨가 학원 주소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고 2020년 10월 7일에 진 씨가 주소를 내리겠다며 사과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원장은 또다시 학원 주소를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진 씨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진 씨에게 입시 컨설팅을 받았다는 학생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진 씨의 입시 컨설팅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지만 관련된 학부모 어느 누구도 제작진을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쪽지까지 남겨왔지만 연락은 오질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 그 명성만큼 입학 경쟁도 치열합니다. 미국에선 온라인으로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는데요. 미국의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지원 시 이용한다는 한 사이트를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교과 외 활동 기록, 즉 스펙들을 작성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액티비티 1, 그렇게 해서 액티비티가 10개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7 out of 10 available 그랬잖아요. 3개가 보여지면.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문제인 부모님들이 채우고 싶어 하시는 부분. 무조건 10개 있으니까 나는 10개를 채우려. 코로나 이후 미국의 수학능력시험인 SAT가 입시평가의 선택사항이 됐습니다. 그 중요도가 줄어들자 교과 외 활동인 스펙 비중이 커진 것. 모두가 열망하는 아이비리그 대학. 그 입학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본인의 스펙들을 최대한 끌어모아 경쟁력을 높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극히 일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절, 대필로서 자신의 스펙을 화려하게 포장합니다. 네. 네. It's absolutely a crime. And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when a student submits their college application, one of the boxes that they check at the very end of the application before they submit it is, I promise that everything I've told you in this application is truthful. I mean, not only are you presenting your qualifications, but then you're basically swearing, I promise you that everything I've told you is the truth. And if you sign that, and you're lying, so now you're lying twice. PD 수첩은 최 씨 자매의 논문 표절과 스펙 의혹, 그리고 진 씨의 입시 컨설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진 씨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진 씨는 메일은 확인했지만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스펙 의혹에 대해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게 무슨 반칙이 있거나 위법이 있거나 분명히 그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나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닌 거고, 제 딸이 굉장히 운이 좋고 혜택받고 그런 거라는 걸 저도 잘 이해하고 저희 가족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좀 더 심각한 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직위도 있고, 완전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그에 따른 그런 책임도 있고요. 진실이 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PD 수첩은 한동훈 장관에게 취재 내용을 토대로 한 씨의 봉사활동 기록과 허위 스펙 의혹들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고등학생의 미성년자가 3년간 실제로 봉사활동을 해왔고, 학습 과정에서 작성한 연습 수준의 글을 입시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입시 안 쓰면 된다, 그런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를 따지기 전에 학생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윤리로서는 표절이라든지 또 대필 의혹도 제기됐는데 대필이라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학문 윤리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가르치지 못해서 죄송하다, 송구하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법보다 더 먼저인 거고 더 기준이 높은 거죠, 사실은. 결국은 이것은 교육의 문제 또는 학부모들의 어떤 과도한 그런 자녀 교육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진 계층들, 소수 계층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자녀 대대로 이어서 반복 재생산하겠다는 그런 의지, 그게 문제인 것이고요. 그런 의지를 국가법 체계가 또는 사회 구조가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